공사 이틀 남았는데 이 영감 덩이가 버티고 나가지란데 최씨 그니까 다혈질이에요 어딜 가는겨 무조건 여기서 도망가요 여기도 살만해요 저산 넘어가도 여기 도로 같은 거 없어요 나 데리고 나가줄 수 있어요? 저기요 오빠 찾았어 니네 뭐냐? 아무도 없어요 야이씨 저희 애는 오빠지요? 다들 미친 거야?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내 모든 자른다고 했잖아요 와! перек스 하아아 distress 아이씨 우아악! 으윽 아이씨 씨 차라리 죽고 싶지 으아악!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란 말이야!